서 대문 현무소 역사관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서대문 프리슨 희스토리도 저쪽으로 가면 되겠어요 그거까지 들어갈거에요 네 오늘은 저희가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에 지금 가고 있는 길인데요 우리 아미들과 함께 한국 방문 중인데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곳이기도 한 것 같아서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에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가 갔다 오면 굉장히 마음이 많이 아프다고 하는데 장마라서부터 비가 옵니다 슬픈 역사지만 또 아미들이 알아야 되는 그런 역사가 아닌가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야! 야, why don't you get in? 들어가는 분위기 굉장히 작네요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미국 아미들과 함께 한국의 역사를 배우고 눈으로 보고 체험할 수 있었던 그야말로 역사의 산교육장이었는데요 과거 일제강점기 당시의 독립투사들이 사형선고를 받고 투옥된 장소 서대문형무소에서 온갖 고초를 당한 애국지사들은 목숨을 바칠 만큼 나라를 사랑했던 우리의 조상들이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딱 100년 전인 1919년 만세운동을 벌이다 지하독방에 감금되고 고문과 영양실조를 견디다 못해 1920년 10월 12일 옥중에서 순국하신 유관순 열사의 지하 감옥도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일본은 한국민의 저항의식을 억누르고 독립운동 세력을 말살하기 위해서 독립운동가들을 취조하면서 잔인한 고문들을 자행했는데요 그 현장은 그냥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은 과거의 의미를 아로새겨 부끄럽지 않은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의 아프지만 또한 자랑스러운 역사의 현장이었습니다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슬픈 역사잖아요 어땠어요 오늘? 이런 거 보니까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그랬어요?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슬픈 역사잖아요 네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를 지켜주셔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정말요? 그럼 독립운동가 분들한테 여기 감사합니다 한번 해줄래요? 감사합니다 손 좀 들어야지 아까 보니까 역사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시켜주시더라고요 손녀분한테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어떻게 같이 여기 또 오셨어요?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이놈이 대구산났네요 아 대구에서 오신 거예요? 네 두려워 왔어요 와갖고서 내가 아는 거 설명해줬어요 음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보시면서 글쎄요 네 다시는 이런 역사 되풀이지만 안 되겠죠? 뭐죠? 그래서 오늘의 공연이하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음 이 굉장히 인상적이 nourp 제가 정말 알고싶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떤 것들이 조금 불편하네요. 이렇게 터뚜리의 침대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다 들었고, 그리고... 저는 그냥... ...shocked. 그리고 제가 그리아가 아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고, 그들이 계속 싸우고, 그리고... ...그게 정말 멋진 것 같아요. 전화장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시전에는 이 시전에는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궁금합니다. 제가 보고 있는 걸 보고서iani 보며, 흐릴듯이, 그곳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 시전에는 아주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제가 이쁘는 이 대장이였습니다. 이렇게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이 시전에는 아주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빨리까지 사야 할 수 있습니다. exchanged for the whole world because it was really hot it was really small and I don't really like small places and I really loved reading the little wall things, information stuff because I like the idea that the Koreans kept fighting for their freedom So Lauren, you know what that flower is? 무궁화 무궁화 The flower of Korea Yes it is It's very beautiful 오늘의 뮤지엄 경험이 어떻게 되었나요?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왜냐하면 한국인들과 한국인들에게 일어났어요 그리고 80년을 겪고 그리스도의 자체로 이른받고 그리스도의 국민들과 그리스도의 죽음과 죽음과 죽음이 있었어요 지금 이제 우리의 곳으로 reson지 못했기 때문에 많이 어쩌면 절대 안가서 싸우는 거 같기도 하고 자, 저희가 오늘 아미들과 아주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서대문형구소 역사관에 와서 시간을 보내면서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정말 관광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배우시려면 이런 곳에 한 번 와보시는 게 얼마나 좋을까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아미들이 대한독립 만세를 3창을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이렇게 태극기를 샀거든요. Do you want to do the 만세 3창? Yeah, okay. 자, one, two, three. 대한독립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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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세!